카카 카카 카카 돈 쉽게 다오자 와쿠나 장갑차 오늘은 린 무한을 몇 대 처맞을까 10 10.19세트 실작 척 꺼아아악 에이 돈 쉽게 따오자 와푸라 장갑차 오늘은 린 무한을 몇 대 쳐맞을까 10. 10.2세트 킬닥 초코 이새끼 예전에 실패했다고 안전빵하네 베논님 오늘도 개체맞고 계시네요 한국인이 졌는데 통쾌한 기분은 뭘까요? 와 반격질을 해도 1프레임이라 반격질을 해도 1프레임이라 안되네 이 형 간단한 거 또 덮질하네 여기 봐도 정점시 드는 안닐났어 와 2루자마자 에이 와 와 winding 아. 정말 impact 데놈님 컴보 한 바하게 30피르 90을 빼는 사기적인 표수 fij를 쓰면서도 왜 쐬고 계신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근데 끝나거든요 저거 아 초반 게임은 꼭 지랄이야 초반에는 왜 3,4점은 무조건 죽을 시작하지 아 초필이 안 나갔어 아 홀리 아 2점 내놔 감사합니다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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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졸라 잘하지 터지기 시작하자마자 3점 내줬어 왜냐면은 레벨이 다르자 닥쳐 판단은 내가 한다 시끄러워 린 푸치노 새끼가 림도 못하네 이 아래 아래는 무슨 이씨가 오래 히트를 내 지문 through 야 María ㅅㄴ 무섭해 안재학омина 연속 3번 니가 안작법에 무한 쓰길래 나도 큰일나고라 안작법에 무한 썼다 이 새끼야 심리적 무한 너는 무한 콤보지만 나는 심리적 무한이다 이 새끼야 GG 지지 지렀다 싱싱 왓자야 존나 잘한다 뭐 지고 지고 싱싱 왓자 베리꺼여 세트 낭비 고맙구여 세트 낭비 고맙구여 지리구여 수고하 슉 슈 아 요 싹놈은 몇가지면 나냐 그게 어떻게 지렀쿠여 호트 때리네 스캇 아, 곧, 곧, 곧 재빼들아 이 XX야. 아,ㅏ엉 네 쉬워. 아,이쌤앙. 아으잉. 아아우. 입시 사주네 진짜. 아, 이 XX. 앙놈의 새끼. 무한수일러. 원래 저거 웃긋 가부리 왜 가부리지? 아? 큰일 났다 아유 겁나다 누구 같은 상황이다 잘가라 우리 아가 아 쉽다 투 이지 유아 마이 세스돌 나의 세스로 갖고 놀았으니 유아 마이 세스돌 아 이거 많냐 이게 많네 끝내자 일단 전개는 끝내야해 많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유아 크락틸 예이 예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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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기회를 아 아 훔쳤다 아까 기회를 버섯 시디 나갔고요 라이프 타클 통했고요 양방한테도 꼭 초반 게임은 안 풀리냐 5연승만 하고 회장 심심하니까 5연승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안전빵? 왜냐면 터더 시디가 안 나갈 수도 있거든 덤데데데데덱 납 납 납 납 납 오늘 두건 쓴 새끼가 조금 통하는데? 두건 쓴 새끼 때문에 맨날 졌는데 오늘 두건 쓴 새끼 통하는 거 실화냐? 아이 진짜 하 오퍼테스 에이 짱놈 이거 지지 13대 10이다 회장 방신만 하지마 회장 화이팅 너무 막 가지마 아이 짜증나네 쏘랴 쏘랴 회장 좋아 딜교환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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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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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대박 자 돈이 걸렸으니 돈이 걸렸으니 호우 회장 만세 나는 슬로우 스타터인데 나는 좀 슬로우 스타터인데 세트당 1인당 500위안 세트당 85,000원 정도씩이에요 아 아 이거 큰일 났다 졌다 아 졌다 아 재기랄 아 재기랄 지금 20점 맥인데 14대 11까지 이기고 있는데 와우 대박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아직은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오늘 이동이 한국인 채밍이라 다행이네 신기하네 아 아 이런 낙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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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타 연타 나이스 낙폼스 실수하면은 증거였는데 동네형 일본에 가 에보재팬 뭐 무슨 시리즈 아 14 14 14하러 가는거야 야 야 올타임 레전드 보소 뭐 동네형은 뭐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우승 경력을 말하는게 부끄럽죠 내가 내 우승 경력을 말하는게 부끄럽당 동네형 앞에 민체눈을 총회 수정했습니다 와 동네형 중국 강자들 다 메탈 터뜨리는 1팀이다 1팀 현재 스코어 16대 12 20점 맥입니다 와 지린다 나랑 연습팀 파워가 다르다 회장 역시 지린다 지려 히까닝카님 요새 바쁘셔가지고 못오는데 언제 히까닝카님 언제 히까닝카님 아 동네형 동네형 양광이 똥 싸러가서 리플레이 보고 있어요 벌벨 뜨면서 어떡해 야 이게 누구야 하면서 막 화장실에서 리플레이 보고 있어요 지금 리플레이 다 보고 왔냐 뭐 파웨법 좀 찾았냐 와우 아이 조스트 미리 불러서라도 와우 아 나이스 자리 안 바뀌어서 다행이다 와 자리 바뀌었으면 개쌀 뻔했다 아이씨 아 시간도 없고 절망적이었는데 나이스 와 회장 지렸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좋아 타쿠마 아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자 최방계는 못살아 끝나 대박 대박 장갑기한테 시작하려면 황병수구도 10대6으로 이겼어요 아 아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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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겼어 아 죽진 않겠다 회장 방심하지마 나이스 스티가 많으면 뭐하니 스티가 많으면 뭐하니 스티가 많으면 뭐하니 체력이 없는데 스티가 많으면 뭐하니 체력이 없는데 아 소울님 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겁니다 아 워너드 유리로 바꿨구나 자 회장 엄청 돌진줄 알았더니 막판에 어너드 유리로 바꿨네 아니 울로이 베론 어디갔냐고 그러고 보니까 열 받네 엄청 막 짜고 있는지 내가 이기니까 바로 사라졌네 야 이겼다 이겼다 아하하 아 회장 역시 너네한테 욕이 나온다 잘 가라 이 신댁끼야 자 이겼습니다 20대 13 승리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